나 멋있지 웅 뭐.. 번개맨이야? 전자기력맨이야 미안한데 뭐가 다른 거야? 전자기력맨 야 사연아 그건 뭐야? 이거 플렉스 좀 했어 처음 보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 언니가 모르면 어떡해 아 이거구나 5,900원짜리 와 개비싸다 이거 아니야 전자기력맨이 더 멋져 너무 번개맨 스타일이야 이거 어때? 진짜 별로다 왜 이렇게 숨해? 숨이 이거 어떻게 쳐 이거? 셰프 놀랭했다고 하면 다이들어 놀랭아 이거 꺄이 친환아 친환아 다이들어 놀란 말이야 두이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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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1층 멋지지 왜 그러는거야? 도저히 한 대만 쳐 봐도 돼? 어? 그래? 왜 그래요? 그게... 진짜 약간... 주먹이 나... 히어로 같지? 울부짖는 그런... 비주얼이랄까? 와 이거 뭐야 피셔가니? 히어로 그 자체 차 안에서도 번쩍번쩍하네 2만원 주고 샀으니까 멋져야돼 2만원 주고 산게 전자기력맨? 이전부터 맛있다 앞에 보급이 있네 뭐야 오토바이 디디샤카이 아주 속이 좋은 각도 나이스 앞에 보급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 20방향 20방향 나무 뒤 킹찌그 이거 2번 정확히 살을 치워버리면 옆각도 있고 뒷각도 있고 거기 양각이야? 양각인데? 양각이에요? 나 여기 연막좀 해봐줄래? 연막이 없어요 살림할게 이거 못잡나? 그러면? 잠깐만 이거 오케워버 한 명 잡았어 한 명 기절 왜 살려지지? 억고싶어 억고 싶은데 오케워버 어 됐다 어버진다 내 쪽에도 적극력 있어 나 연막 뜯었는데 굳이 이탈해? 내 쪽에도 적극력 있어 여기 차 세워줄게 이렇게 개좋네 이거 하얀이가 나를 없다니 게임에서 가능한 일이야 처음 먹어봤어 내 처음이야 언니가 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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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발음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답니다 은혜 누나 해주세요 은혜 누나 해주세요 은혜 누나 누나 난 누나로 해주세요 나는 누나 은혜 누나는 은혜 누나 나는 누나 오케이 오케이 이쪽 다리에서 사람 마주칠 수 있어요 아우 아니 사람 뭐야 아 안사리 어 뭐야 이거 그 사람 그냥 못하는건데 운전 저기요 막내야 어디 한번 가보거라 예 예 형님들 아직 오라버니가 안오셨으니 조금 기다렸다 갇혔구나 막내야 뭐 먹지? 샌드위치 샌드위치 싫어 한식 한식 저 멀리에 포터있다 형님들에게 파맹한 곳 Just 제가 찾불고 오겠습니다 하하하하 막내가 해야죠 하하하하 그래 오이야 괜히 또 눈치 보이게 막내가 빨리빨리 타니 좋네 배워왔습니다 잘 배웠네 우리 막내 베리를 쓸래 엠포 쓸래 아우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기분 알겠지 평생 막내예 어차피 이 파티하면 평상 막내자 죄송합니다 차를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 하지마 죄송합니다 차를 잃었습니다 막내야 여기 베를리스 막내야 오는 길에 핑 찍어준 곳에서 베를먹고 오거라 이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약간 죄인이 된 기분인데 요즘 어딜 가도 내가 막내였던 사방이 내가 막내가 아닌 파티가 많아져서 주인수 탈까? 막내 탈출 뭔가 기분 좋아 좋아? 응 근데 사영이 아직도 마네 같아 나 어제 새홈님이랑 같이 게임했는데 21살이던가? 새홈이가 나보다 어려 엄마 어리더라고 부러워 부러워 그건 아닌데 약간 이제 청창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세대교체 시대가 온건가? 너무 세대교체 세대교체 뭐 남겨둔 거라도 있어? 없긴 한데 사실 줄 것도 없긴 하지만 세대교체 누나 쪽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한 칸 더 앞에 먹으면 좋을 듯 못 먹어도 그렇지 아니지 이미 형수까지 다 돌았어 붙었다 한 칸 앞까지 붙었다 나나누나 시체까지 왔어 누나 시체까지 나이스 기절 나이스 기절 방금 스키스 사망 나나누나 시체 쪽에 2명 거기 핸드폰 보태줘야 됨? 아니 여기 한 명 핸드폰 보탤 줄 없을 듯? 한 명 남았어 근데 얘도 양각이야 심지어 사망? 사망? 아 죽었다 죽었다 네 이거 먼저 안 써도 됐어? 쟤들 둘 안 걸쳐가지고 쟤들 둘 안 걸쳐 하나 다운? 나이스 기절 더 뛴다 왼쪽으로 한 대? 밀리 한 대 아 도래 한 명 분홍머리 아! 나이스 분홍머리 다운 포터가 되어준다 안 샀네 복상한데 얘 좀 불러줘 아이고 너무 복상한 거 아니야 이거? 잔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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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린한 거 봐 사람을 사람을 바퀴벌레 틀렸나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퀴벌레 약끄리고 있어 불쌍해 불쌍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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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